인천시가 섬과 바다를 보여주는 도시 브랜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. 영상 제목은 올여름 인천으로 선방여행 어때입니다. 이번 영상에는 해안도로로 유명한 자월도와 섬 트레킹의 성지인 구럽도, 신비한 모래섬풀 등이 있는 데이작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지난해 인천시와 첫 협업을 했던 여행 유튜버이자 영상 제작자 안대훈이 이번 영상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